한글자막 by 한효정 꿈은 기억입니다 꿈을 통해 헤어진 애인을 보고 싶어하고 몽유 상태에서 싫어하는 남자를 찾아가는군요 그 남자 찾아가서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? 그 여자 그리워하니까 그런 꿈을 꾸잖아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증오하는지 더 이상 아무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이분은 불행합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어떤 꿈인가요? 당신이 그리워하는 한 이 꿈은 멈추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? 추워감일이요 부하나의 슬픔과 비몽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